뺏어야 되는 이소라 두번째 듀스에서 첫번째 서버는 폴트 서빙고 중앙여고 중앙여고를 졸업한 한성희 선수 강탈 때려봤습니다만 나가요 다시 어드벤티이지 이소라 아직까지는 이 스크록이 풀리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폴트에서 좋은 강점을 벌고 있는 한성희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뭔가 공격적으로 지금 임했는데 미처 지금 자리를 완전히 잡지 못하고 공격을 하다보니까 지금 실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서서히 끌어올려야 되는 한성희 선수입니다 나갈수요 게임을 내줘요 한성희 결과는 2수로 갖다 내는군요 게임 스코어 2대0입니다 기상캐스터